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374만 6천5백여 명의 감염자와 10만 4천7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간 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비료소에서 변이된 또 다른 변종이 발견된 것입니다. 새로 확인된 또 다른 변종 비료소는 전염병이 매우 강해서 이미 신용 코로나 비료소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최근에 등록되고 있는 감염자들 중 90%가 변종 비료소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5일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국의 한 전문가는 비료소의 변이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비료소가 변이 돼서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면서 비료소의 변이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에 들어봐 변종 비료소와 관련한 버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버건시설들의 파괴적인 효과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비료소는 유럽의 30여개 나라로 전파되어서 2만 2천 5백 명 이상의 감염자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2,751만여 명이고 인디아는 1,082만여 명, 브라질은 944만여 명을 기록했고 러시아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3,3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미국에서 47만여 명, 브라질은 23만여 명, 메이커와 인디아 그리고 영국에서 11만 명 이상, 이탈리아가 9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보다 41만 6천8백여 명이 더 늘어나 1억 632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에 비해 1만8백여 명이 더 증가해서 231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더처에서 려니어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를 위하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각종 자연재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철회됐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퍼풍과 큰 물, 열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약 48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기간에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는 총 1만 천여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문가들은 자연재해들 중 대다수가 지구온난화로 철회된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